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A부터 Z까지 주식아재 황주명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자료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노란톡 채널 QR코드 혹은 문자 3377이 주식아재 검색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도 열심히 업로드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 열심히 대응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경계 가운데 속속 또 조절 고려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주식아재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고려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없어지거나 아니면 좀 약세 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결국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아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나 혹은 전 세계의 어떠한 결정권자들은 아직 안도감을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지 결국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내일 당장 시험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혹은 내 자녀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아직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방만함이나 혹은 잘못된 생각이 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론이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위기론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경계해 생각해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를 넘어가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육가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부분에서 몇 면이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씩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씩 줄어들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크로스되는 거죠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크로스되는 부분들 중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봉쇄 이슈가 있었죠 다시 경기는 도퇴하는 것인가 아니면 증시의 위기론이 오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증시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중국 점유율 1위 종목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담배, 전기차, 배터리, PC, 대형 액성 패널, 가정용 에어컨, 세탁기 등등등 감시 카메라 등 이제는 중국이 G2 국가로서 혹은 세계 경제를 자주 유지하는 국가로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위치 부인할 수 없는 위치까지도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어떤 봉쇄령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또 해소하려고 하는 국내도 넘어가는 내년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 위치는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국내 증시의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를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차장고 감소입니다 연말 대차장고 감소가 아직은 미진행 정도 되고 있는데 코스피 대차장고가 원래는 공매도 제거 이후에 제기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됐어요 근데 대여분이 미상황을 했고 쇼커버링이 미진행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차 빌려서 갖고 오는 잔고가 일단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공매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내가 5만원까지 하락할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내가 6만원일 때 주식을 한 주 빌려요 그래서 주식만 한 주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한 주 갚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만원에 다시 아무것도 없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를 빌려놓고 갖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자를 받고 나는 5만원일 때 다시 사요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고 나서 지금은 그걸 다시 갚으면 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난 6만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권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5만원에 다시 삼으로써 갚음으로써 만원의 차익이 있는 게 공매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어쨌든 갖고 있는 주식에서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주식에서 이분은 1년 2년 동안 안 팔 생각인 거야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주식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차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차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물이 없어도 되고 어떤 물건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연말 대차장구 감소는 결국은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숏커버링 숏커버링이라는 게 뭐예요? 숏! 그러니까 다시 갚아서 커버 갚아서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숏커버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대차장구 감소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갚으려면 주식을 사야 되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배당주 중심으로 대차거래 상황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어차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국면에서는 코스닥 대비 코스피 또 고배당의 연말 대차장구 비중 감소가 큰 배경에는 배당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배당을 500원 줬는데 주식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럼 5%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5,000원이면 10%가 되는 거죠 500원 기준으로는 그러면 이 배당의 5% 기대수익률을 하려면 만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배당 5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영업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유지가 된다는 전제 아래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포커싱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시장 상황 때문에 나빠졌는데 배당 수익률이 작년 대비 많이 좋아졌어 그러면서 들어오는 순매수 포지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공매도가 많이 있었다는 것에서는 배당 때문에 순매수 포지션 들어올 걸 알고 공매도도 쇼크버링을 쳐서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같이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대차장구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차장구 감소 배경에는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등등 등등에 관련된 회계적인 부분들까지 다 참고해서 지금은 순매수 포지션들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 대차장구가 감소하는 역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해외 증시가 어느 정도는 급락이나 급등 이런 단계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좀 잔잔한 그림을 만들어낼 때 대차장구 감소가 시장에서는 총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3년 연속 대차장구 상황이 진행된 고배당주로 한번 스크린을 쭉 해보니 관련된 종목들 참고자료입니다 LX세미콘, 롯데아이뮤트 그 다음에 TKG 슈캠스 GS건설, LX인터내셔널 하나금융지주, HD현대 우리금융지주, 홀딩스 HL홀딩스, KT 등이 대차장구 상황이 많이 진행됐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배당주 스크린을 통해 우리가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배당에 대한 이슈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은요 지금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문자샵 3772 주식아재 혹은 QR코드 찍찍시면 되고 아니면 문자샵 3772 주식아재 치시면 관련된 자료들 무료로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대되는 금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락세 쪽으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그래서 기대되는 금리 하락세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유동성 축소로 경기 둔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도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를 올리는 거는 당연한 얘기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통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고 그럴 때 금리가 12%, 13%, 14%도 나왔었죠 그거는 합당한 거예요 왜? 내가 엄청 벌면 나눠줘도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합리적인 소득에 대한 배분인 거고 지금은 경기도 안 좋고 머니도 없는데 그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지불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순환매적 관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 관점이죠 경기가 둔화되게 되면 소비가 완화되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 로직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지금 제가 미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미국은 이제 잔잔한 파도와도 같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국내 정신 12월 달에 포커싱은 대차장구 감소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고 그런데 그 대차장구 감소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필연이 있는 종목은 배당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시가의 히든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진행됐던 종목들 아까 리스트업이 좀 있었었죠 그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LX세미콘입니다 배당률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갖고 왔는데 반도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의 겨울은 오는가 반도체 시장에 불안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하거나 좀 조정을 받았죠 지금 타이밍에서는 크게 무리수 없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등의 기대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향을 하면서 어쨌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은 조금 다소 힘들지만 글로벌 시장 그리고 다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IT 자율주행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인이라든지 무인비행기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UAM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반도체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하면 또다시 화랑은 와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식에서는 가장 기본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편리하고자 하는 기본 욕구 요즘에 그런 걸 많이 꿈꾸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운전은 안 하고 자율주행을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최단기간 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나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력들 이런 것들과 함께 단순히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도 좋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몇몇이 살펴보고 대응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성공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런 차트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면서 대체장고 이런 장고도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QR코드 그 다음에 문자샵 3772 주식아재 보내주시면 여기 관련된 자료 올려놨으니까 채널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술력적인 대차장고를 쭉 볼게요 대차장고를 보시게 되면 지금 11월 7일부터 약 한 달 정도의 장고인데 쭉 대차장고가 감소되죠 대차장고 감소된다는 건 상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그렇죠? 235만 5627주였는데 현재 지금 146만 4천주 약 100만주 가까이가 상환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가가 하반경직을 만들고 오히려 언제든지 쇼커버링과 함께 내용적인 부분들이 맞춰진다면 주가는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뀌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종목들 지금 당장 배당적 메리트도 있고 펀더멘탈도 있고 회사에 대한 기회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차트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 차트가 저렇게 밀렸던 내려용 중에는 공말도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치가 있었겠죠 충분히 지금은 공말도 메리트는 없는 게 횡보 국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늘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편의점 하게 되면 CU, GS 리테일, 7-11 이 세 개가 거의 주변에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아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소매 유통 편의점이고 GS 홈쇼핑, GS 샵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홈쇼핑, 아니 홈쇼핑이죠 편의점이죠 편의점 관련해서 관련된 조가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12월 경부터는 좀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겠지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 11월 15일, 11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200만 주 정도의 매도 포지션이 있다가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이 있었던 거죠 공매도 포지션이 있다가 지금의 한 190만 주 뭐 큰 양은 아니지만 10만 주가량이 한 달 동안 한 달? 반 달 정도? 반 달 정도 동안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하다 보니까 쇼커버링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한 주 사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갚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붕붕붕 뜨게 된 거죠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 상승을 하면서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 기관으로는 시장 상황과 좀 별개로 매우세가 좀 따라 붙게 되고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주가 포지셔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저기 지금 오늘의 특별 포인트는 대체 정보 증감이에요 그래서 저기 빨갛게 된 종목들은 아직은 좀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파란색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는 하방은 다치고 상승에 대한 매기세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저게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의 퀴 포인트다 저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GS 리테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SK 디스커버리입니다 저는 지주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체 감소가 좀 감소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차트를 좀 잘 보여드리려고 또 대체 감소는 당연히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겠죠 올 차트로 좀 갖고 왔는데 사실 이제 펀더멘탈 지주사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매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주사라는 거는 사업부를 관리하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 케미컬이나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쪽은 SK 디스커버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솔브라인 홀딩스가 있고 솔브라인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떠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슈커버링이 나온다 치더라도 주가가 공매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이 나오면 좋냐면 지금 하단 차트를 보게 되면 10월 13일 날 2만 8,800원이라는 저점을 생성했죠 그럼 계속해서 저기까지 하락할 때까지는 공매도 포지션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죠? 공매도 포지션이 발생을 하고 나서 저점을 찍고 나서 돌아서는 구조가 나온 거잖아요 주가가 21선, 61선이든 주가 파동에서 싹 돌아서는 구조가 나왔죠 그러면 저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공매도 쇼커버링의 그 기본적인 건 쇼커버링이 나오면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음복이 크게 나온 날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에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는지 이제 아시겠죠 시장상에 특별해서 손절 라인이 나가고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 배당을 많이 주면서 12월 연말 기준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서 공매도 포지션들이 나오면서 공매도가 상환하는 쇼커버링 포지션이에요 정확하게 쇼커버링 포지션이 나오면서 하락을 멈춘 기업들은 기회 포지션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파동으로 봤을 때 시총이 딱 시작을 했을 때 28,800원에서 예를 들면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이 위로 올라가 보면 예를 들면 23,000원이죠 저 정도에서 어느 정도 파급력을 줄 수 있냐면 한 20에서 30% 정도의 상승 파동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23,000원에서 30%라고 했을 경우에 저점 기준으로 3, 2, 6 6,000원에 3, 3은 9니까 7,000원 정도면 약 3만원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왔고 그 정도 자리까지 구조가 나왔죠 자 28,800원이면 29,000원이고 29,000원에 10%면 31,900원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주산은 본 사업부보다 파동이 어떻다? 약하다 그러니까 20% 파동을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역으로 들어가면 LS 세미콘이 7만 3,000원이면 쇼크버링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괜히 한 달합니다 10%가 7,3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20%면 14,600원 그러면은 8만 7,900원 8만 8,000원이고 30%면 어떻게 되죠? 2만 1,000원 정도 되죠? 그러면 9만 4,000원 그러니까 지금 30% 파동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도 쇼크버링이 지속된다고 하면 20% 구간 그러니까 저점 대비 20% 구간 10% 구간에서 분할 매수에서 30%에 매도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매매로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경직 상황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는 12월을 맞이했고 그러면서 상환이 많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지션을 봐야 되고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지는 상황 종목 중에 배당을 많이 주면 당위성이 증가가 되는 거죠 이 주식을 사야 될 당위성이 있으니까 그 당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봐서 LX 세미콘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을 겁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전략을 잡아간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 혹은 파동이 센 종목들은 30% 파동 25에서 30% 파동을 보고 제주사나 이런 것들은 15에서 20% 파동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어떤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었고 이러한 자료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노란톡 채널 접속 방법인데 QR코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문자 1377이 주식 주식 A부터 Z까지인 주식 아재 검색하시면 보내주시면 관련된 어떤 접속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다 올려놓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고 주식장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변수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준을 잡고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주식 아재는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드릴 것이고 그 트렌드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아무리 있고 좋은 내용을 많이 알아도 활용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무의미할 겁니다 그럼 지금 12월에 좋은 무기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됐다 그러면 이 좋은 무기를 갖고 활용하는 방법은 기술은 배당과 그 다음에 공매도를 통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식 시장입니다 심내시고 여러분들 언제나 좋은 결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